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은 대개 이 땅에 사는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불변의 그런 사실입니다. 쉽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나오든 어떤 정책을 내걸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그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사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이 황교안 후보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너무나 참 비감합니다.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한 김재원 국민의힘 당의 공명선거 단장의 문제없다는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황교안 후보는 별도로 자신의 입장을 sns에서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한 내용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통합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에 4.15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길은 야권 대통합뿐이라는 신념을 갖고 대통합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대통합을 하더라도 아무리 단일 후보를 내더라도 저들의 부정선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대통합을 하더라도 아무리 단일 후보를 내더라도 아무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더라도 저들의 부정선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조작이 될 테니까요. 결론은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조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열정도 어느 순간 부풀어오른 풍선이 터짓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니까요. 투표에서 아직도 개표에서 지는 기가 막힌 일이 투표에서 이기더라도 개표에서는 반드시 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 경선 부정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선거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깁니다. 공정선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서 내년 대선을 공정선거로 치르는 일.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데 무슨 노력이 소용이 있나 너무나 이같이 맹백한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민 조나단 세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절실하게 알게 되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적들에게 이용이나 당하는 통합보다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정선거 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정당은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은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설명을 다하게 되면 정당은 특정 가치를 추종하는 자들이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가 허물어지니까 가치가 허물허물해지니까 당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민 신원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황교안 후보를 솔솔 피하며 질문도 하기 꺼리하고 겨우 황교안 대표가 붙잡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거의 마저 못해서 동정도 반대도 못하는 후보들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모르겠다 하는 후보들이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아니면 누가 이 문제의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장서 싸워주시니까 그나마 자유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좀 더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치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거론하기가 힘든 것이죠. 한편 시민 양서정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부정선거 적결 없이 대선을 치른다면 당연히 정권교체가 물 건너갑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국민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그런 결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말일하지 못하면 내년 3구 대선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런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에 그런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런 임무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메시지는 투표 따로 개표 따로 이런 제도 하에서는 배기하기 무효라는 겁니다. 야당이 절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투표 따로 개표 따로 이런 제도 하에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직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민의 힘 경선 조작 것은 반드시 밝히고 가야 할 일입니다. 적당히 뭉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나 10월 8일 날 2차 컷옵과 관련된 경선 조작 문제라는 것은 꼭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냥 야당은 부정선거당이 돼버렸고 야당은 경선조작당이 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당이나 경선조작당이나 50부 100부입니다. 규모만 차이가 날 뿐이지. 이런 문제를 우리 공동체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자유민주의 가장 기본이자 중액이자 추축될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야기죠. 자신의 이웃불리를 떠나서 선거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나라가 돼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파고를 해치고 나라로서 존립기반을 계속 굳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